올렸고요 오 펀칭 뒤에서 옵사이드지 옵 예 옵인 것 같았어 옵사이드인데 지금 1분 40초 만에 일단 기회를 잡았습니다 라이프치 잠깐만요 옵 아닌 거 같은데? 옵 아닌데? 옵 아니에요 옵 옵사이드 아닌 거 같아요? 네 옵 아니에요 부심이 기를 올렸는데 이거 VAR 할 거 같거든요? 더블 라인업 고울 터졌네요 어? 코펜하겐 골이야? 우와~~ 아~~ 에델소~~ 그래서 보여준 거구나 이런 미스를 아~~ 뼈 아프네요 뼈 입을 안에서~~ 예 이거 그래도 추아맨이의 좋은 택밀이었습니다 그래도 추아맨이랑 나초랑 입은 해줘서 어? 저 배실바? 배실바 골 터진 거 같은데요? 와~~ 아 이것도 택배가 어떻게 근데 이거는 슈팅이 예술이었다 그니까 약간 우와~~ 우와~~ 이걸 그냥 딱 골키퍼 나온 것만 보고 그냥 골! 불어서면서~~ 디아스가 꺼나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돼요! 우와~~ 브라임 디아스~~ 좋은 모습 보여준다고 하는데 바로 골이 들어갔습니다 아~~ 야 이건 진짜 솔로 플레이죠 이야~~ 여기 돌아서서 여기서 두 명을 벗겨내고 혼자 가마차기 골 신중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올봉~~ 오~~ 다시~~ 와~~ 루닌의 풍칭이었구요 자 이번에 라이프치에 오~~ 이거 됐다~~ 루닌의 초코파단 와~~ 이거 진짜 루닌 진짜 잘 나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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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~~ 비니~~ 우와~~ 브라임 디아스 우와~~ 이번에도 오~~ 감각적인 슈팅이었는데 꼴대였습니다 이게 골제를 맞고 나오네요 오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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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~~ 진짜 아~~ 아~~ 포드니 골 넣었구나 네~~ 3대1 스코어를 만드네요 결국 맨시티 포드니 골 손이 주고 와 이번엔 덕배 우와 덕배 이엿이에요 1골 이엿이야? 1골 이엿이야? 자 현재 챔피언스리그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두 팀 1위 맨시티 2위 레알 마드리드 인데 이 두 팀이 오늘 원정 경기를 펼쳤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코펜하겐 원정을 떠나서 3대1 승리를 거뒀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라이프치 원정을 떠나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팀 모두 우승후보 1,2위답게 역시나 챔스 무대에서 강하다 경험이 정말 많고 선수들이 정말 좋다 라는 걸 느낀 경기들이었는데 일단 먼저 맨시티 얘기를 먼저 해보면 코펜하겐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덕배가 오늘도 빛났습니다 네 덕배가 덕배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맨시티가 어 12월부터는 거의 패배를 모르는 행진을 이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맨시티가 어 최근 어 11경기 연승에다가 11연승에다가 아 네 네 거기다가 14경기 무패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덕배에 복귀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네 덕배가 복귀하고 나서 거의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리다시피 하는데 네 오늘도 일단 선제골을 넣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배실바의 골과 포드넷 골을 어 사실상 어시스트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배실바의 골은 일단 뭐 덕배가 찔러줬고 배실바가 정말 센스있게 골키퍼 방향 보고 네 그냥 방향만 바꾸는 슈팅으로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포드넷 골 같은 경우는 공식 기록은 이제 그 덕배에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아 마지막 이제 컷백이 살짝 수비 맞고 굴절 됐나봐요 굴절 됐나보네 네 하지만 그거 사실 도움인거죠 그렇죠 굴절 안됐어도 도움인거고 굴절 됐어도 거의 그거는 네 정말 미세하게 굴절 된거다 보니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기록상인건거지 네 어 새 골을 전부 다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덕배는 좀 신기한게 부상해서 정말 오래 쉬고 복귀했잖아요 근데 복귀 전부터 도움을 올리더니 어떻게 그렇게 바로 제 폼을 찾아가는지 너무 신기해요 도리어 저는 어 지금 덕배는 다시 그 한창 가장 좋았을 때 폼을 되찾은게 아닌가 싶을 정도 그러니까 솔직히 덕배가 뭐 월드컵 때도 조금 부상 달고 네 첼시하고 경기승전에서 부상 당하고 나와서는 조금 부상도 잦아졌고 네 어 여전히 굉장히 위협적이고 가장 어 그런 선수긴 해도 네 조금은 퍼포먼스가 살짝 아쉬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덕배는 킥이 괴물이다 보니까 네 어 부진할 때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무서움이 있긴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좀 도리어 장기 부상으로 쉬고 나와서 그런지 거기다가 원래 그 덕배가 생각보다 더 쉬었어요 네 원래는 그가 한 11월 이때쯤에 복귀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맨시티에서 조금 더 쉬게 한 거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덕배가 확실하게 완치될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아 아 네 퍼포먼스가 미처 날뛰고 있는 걸로 조금은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좀 푹 쉰 게 덕배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지금 이런 퍼포먼스에 그렇다라고 보이는 거죠 현재 아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덕배가 부상 복귀하고 나서 네 두 경기 제외하고 전부 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어요 와 그 두 경기도요 교체 출전한 거예요 와 공격 포인트 올리지 못한 네 진짜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선발 출전한 경기가 네 현재 덕배 그 덕배가 세 경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아껴가면서 쓰고 있어요 맨시티는 심지어 네 네 근데 이렇게 교체 출전할 때도 도움을 올리고 골을 넣으니까 그렇죠 덕배는 앞으로 점점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점점 더 맨시티가 안 그래도 과르디올라 감독 자체가 바르셀로나 시절부터도 네 2월 이후부터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걸로 팀을 운영을 해와요 네 그래서 이제 2월 3월 이때부터의 맨시티는 정말 무섭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시즌은 전반기 때 덕배 없이 했어요 그렇죠 전반기를 덕배 없이 했는데 없었죠 이게 안 그래도 지금 2월 되면서 맨시티의 경기력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 네 덕배까지 가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가 단순히 덕배만 잘한 건 아니에요 네 배실바도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네 그리고 포듬도 골을 넣었고 그러면서 이 경기 일단 점유율이 79 대 21이에요 이게 맨시티 홈 아닙니다 그렇죠 코펜하겐 홈입니다 네 그런데 8 대 2가 나온 거고 슈팅 숫자도 27 대 4에요 와 27 대 4까지 벌어졌어요? 네 그러니까 앞도 했네요 코펜하겐이 슈팅 4번 가져간 것도 그중에 2번은 에델송이 패스미스 한 거에서 슈팅 가져간 게 수비 맞고 나온 거를 네 어 그 메터슨이 리바운드 슈팅을 가져가면서 그걸로 이제 두 번의 슈팅이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코펜하겐은 공격다운 공격도 못해보고 압살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경기를 치르고 2차전은 맨시티 홈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맨시티는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고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챔스 일정에서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그렇고 점점 더 맨시티가 무서워지지 않을까 네 그런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거기다가 맨시티가 이렇게 코펜하겐 원정에서 3대1 완승을 거두게 되면은 네 리그에 그러니까 그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에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리그에 조금 더 그렇죠 이 기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점까지 가져가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승 경쟁이 3파전이잖아요 네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이 정말 치열하게 승점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맨시티는 조금 한 번 정도는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맞다 네 더블 라이너 이런 기록도 있긴 하네요 네 그 2019 20시즌 이래 그때부터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서 10골 이상 넣은 선수 두자이스 골을 넣은 선수가 4명이거든요 네 벤제마 17골 홀란 13골 네 레반도프스키 11골 그리고 더블 라이너 아 네 번째 선수 오 진짜요? 네 골을 그렇게 많이 넣었어요? 네 토너먼트에서 음 맞습니다 그리고 레알마드리드와 라이프치히 경기도 동시간때 치러졌는데 라이프치히가 전반전은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후반전에도 공격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레알마드리드에서는 브라임디아스의 골이 터졌고 개인기량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멋진 골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레알마드리드의 루닝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골문을 든든하게 지켰다 한골도 허용하지 않았던게 굉장히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경기에서 레알마드리드가 조금은 고전할 거라는 얘기들은 있긴 했어요 네 왜냐면은 수비쪽에도 줄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전문 센터백이 할 수 있는 리디거, 밀리탕, 알라바까지 부상이어서 센터백으로 추아멘이와 이제 그 나초가 나왔었고 네 거기다가 이제 벨링엄이 지난 지로나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펼쳤으나 이제 52분경인가 네 부상 후 교체 아웃됐었거든요 네 그러다보니 이제 레알마드리드가 조금은 라이프지 원정에서 고전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었고 실제 내용상은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레알마드리드는 역시 레알마드리드다 네 일단 그 벨링엄 대신 나온 브라임디아스가 어 전반 중반까지는 솔직히 보이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근데 전반 중 후반부터 갑자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탈압박에 있어서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더니만 어 후반 초반에 개인 돌파로 네 진짜 선 라이프지 선수 세네명을 벗겨냈죠 혼자서 맞습니다 그것도 파울에 당했는데 일어났어요 네 일어나서 그대로 이제 돌파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수비가 앞에 있는데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을 넣었고요 약간 메쉬가 좀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장면 봤을 때는 어 그리고 또 이제 추아맨이랑 카마빈과 같은 선수들이 아 너무 좋다 수비가 조금 열붐에도 네 커버를 정말 잘해줬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커버를 하면서 라이프지의 상당히 예리한 공세들을 잘 막아냈고 네 여기에 더해 그 후방에 버티고 있었던 루닌 골키퍼 예 정말 역대급 경기인 것 같아요 오늘 루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예 루닌 선수한테 있어서는 20세 이하 월드컵 이후 최고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루닌 골키퍼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맞아요 잘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쿠르투아가 장기 부상으로 빠진 와중에 원래 그 레알 마디드가 그것 때문에 케파를 급하게 임대로 데려왔는데 케파를 완전히 밀어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알 마디드가 케파 다시 보내버릴 거다 네 심지어 겨울에 미리 보내려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레알 마디드가 네 그랬는데 어쨌건 이 경기는 루닌의 프로 커리어에 평생 남을만한 경기에 가까웠다 실제 이 경기에서 루닌 골키퍼가 9개의 슈팅을 선방을 했고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토너먼트에서 9개의 슈팅 선방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토너먼트는 거의 비슷비슷한 전력들끼리 붙게 되기 때문에 네 근데 9개의 슈팅을 선방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그 루닌이 막아낸 그 기대의 득점이 네 2.19 골이에요 아 2.19 이렇게 기대 선방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기대 선방이 2.19 골이고요 어 거기다가 이제 그 그 한 번은 어 다비드 라우미였나 올모였나 네 둘 중에 한 명이 어쨌건 아웃프론트로 아 맞아요 상당히 수비와 골키퍼 사이로 환상적인 그 그 수루패스를 찔러줬거든요 네 그거 근데 이제 정말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맞아요 판단율이 정말 좋았죠 네 그 추아멘이가 태클로 막으려고 했는데 아웃프론트로 이렇게 감아 돌아왔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것도 나와서 막아내면서 네 클리어링하면서 위기를 제어해내는 장면들도 있어요 있었고 이 경기에서 뭐 클리어링도 3회를 기록하고 그리고 하이클레임스라고 이제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하는 걸 얘기하는 기록도 있는데 그것도 3회를 기록을 했고 거기다가 여기에 더해 네 패스 성공률도 골키퍼로서는 상당히 경기적인 84%를 기록했습니다 와 패스 성공률도 높네요 네 와 공식 MOM 아직 모르겠는데 공식 MOM으로 충분히 선정될만한 오늘 활약을 보여준 것 같아요 루니는 네 그래서 아마 레알마드리드 팬분들은 우리가 수비가 지금 너무 열버져서 걱정이 많다 하는데 그 가운데 루닌이라는 엄청난 골키퍼가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든든하게 후방을 지켜줬고 앞으로 또 홈에서 2차전이 치러지니까 라이프치와의 그 경기도 1대0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기 때문에 좀 편하게 치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레알마드리드는 역시 레알마드리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레알마드리드가 그러니까 그런게 있긴 해요 네 이 팀이 정말 노련해요 아 노련하죠 네 라이프치 선수들이 그래서 약간은 좀 조급하게 플레이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말리더라고요 네 레알의 그런 좀 노련한 플레이에 그러면서 선수들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약간 좀 짜증도 굉장히 많이 내고 네 이런 장면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런 노련함이 앞으로 토너먼트를 거듭할수록 챔스 무대에서는 더 잘 보여질 거고요 레알은 맨시티도 워낙 강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맨시티와 레알의 경기를 봤잖아요 부버지님 우승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예상 1위 맨시티 2위 레알인데 우리 달신의 슈퍼컴퓨터 부버지님의 예상은 어떠신가요? 현재로서는 그래도 네 맨시티 맨시티 알겠습니다 네 맨시티 네 근데 이제 뭐 루닝 골키퍼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예 뭐 그 그냥 아까 저희가 후토크 때 네 후토크렌다 입중계 중에 했던 거였지만 아 유희식 때 네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 손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준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승이 우크라이나였잖아요 네 그때의 주전 승무장이 바로 루닌이었고 이제 루닌 골키퍼가 그때 그래서 대회 최우수 골키퍼에 선정되긴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루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말 앞날이 창창하다 얘기해 주시는데 진짜 그렇죠 네 너무 어린 선수가 오늘 좋은 경기 펼쳐줬습니다 네 네 아 그 기록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네 어 루닌 골키퍼가 이 경기에서 9개의 선방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 레알마디드 선수로 이제 옵타에서 해당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네 실점 없이 9개 이상의 선방을 기록한 레알마디드 선수 골키퍼가 두 명인데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네 그 두 명이 바로 이제 2019 20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의 쿠르투아 아 그리고 이번에 루닌 루닌 와 쿠르투아 돌아와도 약간 경쟁 구도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루닌이랑 뭐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또 쿠르투아는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도 이렇게 룬이 잘 커가고 있으면 레알팬 입점이 상당히 좋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?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이른 시간까지